네, 지금까지 2014년, 2015년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한 7년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가 상대적으로 좀 좁다고 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과 지방, 수도권이 동조화를 뛰면서 대세 상승 흐름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왔던 시장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작년 하반기까지 그러다가 올해 좀 이렇게 많이 변동성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급격한 금리에 대한 변수 거기에 따른 구매력이나 자금 조달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투자 환경이 녹록치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주제이기도 한 세금과 관련돼서 결코 광과해서는 안 될 세후 수익률을 따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시기가 계속 올라가진 않겠죠.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두려움이나 불안감만 가지고 시장을 경험할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또다시 한번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한 시기라서 여기 보시는 분들 또 참석해 주신 분들 각자가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재편을 하고 전략을 한번 수정하는 시기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